왜 여기다 설치한 거야? 당신이 주문한 거 맞아요? 이거 애들로 놓은 거라는데? 설관이 말을 했다고? 몇 년 만에 입을 연 거야.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언니 기억 찾게 해줘야 돼. 뒷돈이라뇨. 나 홍세라예요. 왕의자 끼고 들어와서 복수하는 거라고. 원래 이런 식으로 일해요? 남자 이용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마녀 사냥식으로 사람 잡습니까? 나 제2그룹 가질 거예요. 이 회사 내가 먹을 거라고요. 왕의자하고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? 지금 그 눈빛 반칙인 거 알아요? 그 눈빛 반칙인 거 알아요?